아따산 매트 아따산 매트 역시 연두색을 센터에 놓고 쓰는데 제가 센터를 한 군데 더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따산 매트를 한 군데 두고 있으니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을 다른 매트로는 좀 불편해서 아따산 매트를 저번에 산 건 연두색인데 이번에 노란색으로 제가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미끄러지지 않고 뒤쪽에 보면 원래 이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인데 뒤쪽 바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뻥뻥 찰 때도 매트가 쭉 미끄러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노란색 매트 위에서 앞으로 유튜브나 저희 SNS에 올린 영상 아마 이 노란색 아따산 매트 위에서 한 것을 보시게 될 거고요 고무 냄새가 나서 하루종일 매트 이렇게 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쫙 펼쳐놨습니다 으흠 새 매트네요 노란 매트 위에서 제 몸이 황금으로 감싸지는 에너지를 갖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따산 요거 매트 아따산 요거 매트 위에서 저 형태로 고맙습니다 아따산 요거 매트 위에서 지alu가 날씨가 Agora Café 저 형태로 고맙습니다 아따산요 감사합니다.